야 뭐하냐? 내가 이거 주웠는데 하나가 누구지? 하나? 3반 아니야? 또 하나? 아니 김하나 아 그 공부 잘하는 애! 맞지? 걔 거 아니야? 김하나한테 가볼까? 야 근데 도하나 걸 수도 있잖아 뭐 어때 둘 다 친구인데 향천에 주겠지 뭐 그렇겠지 남시우다 쟤 하나들이랑 친하잖아 쟤한테 주잖아 그래 남시우! 여기 하나라 적혀있는데 우린 도하나 건지 김하나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 김하나 거야 전해줄게 시우야 근데 도하나랑 무슨 사이야? 야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 문 사이라고 뭐야 진짜야? 진짜 사귀나 보네 우와 대박 와 대박 진짜야? 우와 대박이다 진짠가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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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아까 듣던 노래 뭐야? 아 아까 듣던 거? 고업 무슨 노래인지 그냥 생각해봐 우리 고업 아니면 우리 고업 우리 고업 우워 오 어 고업 우리 고업 워 우리 고업 좋은데? 좋지? 응 내가 생각해도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좋아 이거